안녕하세요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일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마이크론 가이던스 업 이렇게 해서 정했구요.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사실 국내 시장에 제일 큰 영향을 줄만한 것은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장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조금 올랐는데 다우는 장막판으로 갈수록 차익실현을 매물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구요. 나스닥이나 S&P는 상대적으로 다우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상반기 때는 항상 보면은 이쪽의 색깔이 빨간색, 녹색, 이쪽은 빨간색 이런 모습이 자주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은 잘 안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딱히 뉴냐 올드냐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안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고민하다가 롱뉴 이런 거를 좀 뺐던 이유가 당분간은 롱빅스 대형주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 섹터별로는 배터리, 배터리랑 그리고 인터넷, 인터넷은 지금 아직도 안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움직일 거로 보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그린 에너지, 그리고 세미컨덕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이제 마이크론에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계속 괜찮을 것 같구요. 배터리도 뭐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이제 인터넷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보면은 어제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겁니다. 여기는 마이크론이 있는데 마이크론이 4.6% 어제 상승했다라는 거죠. 마이크론이 4.6% 상승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점차 지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구글은 지금 이제 거의 사상 제거치, 그리고 애플이나 페이스북은 아직은 아니지만 바닥을 잡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유로화가 어제 시장의 흐름 중에 유로화가 상당히 의미 있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억해보시면 지금 유로화가 이때가 사실 이때, 이때가 코로나가 가장 기승을 부렸을 때였구요. 이때죠. 이때, 이때. 그래서 이제 유로화가 급락하고 달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달러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고 사실 지금 1.2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1.2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도 어제 기준으로 1.2를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자, 이제 유로화 강세가 의미하는 바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요. 유럽 지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집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유럽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물건을 사와야 되잖아요. 물건을 사올 때, 예를 들어서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유로화로 사온다.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가 되니까 이거를 싸게 사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유로화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로 거래되고 있는 게 유로화가 강세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물건을 싸게 사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데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유럽 지역에서의 CPI, 코어 CPI 이게 나올 텐데 지금 유럽 지역은 지금 디플레이션이에요. 코어 CPI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에서 계속해서 지금 아니, 저 우리 지금 우리가 솔직히 지금 유럽이 강한 게 뭐가 있어? 좋은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좋은 게 없는데 유로화만 이렇게 강하니까 우리는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10일에 있는 22회의에서 아, 바주카 볼을 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유로화를 또 얼마나 풀려고 하는 거냐? 유로화를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던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부양책을 다시 한번 추진한다는 뉴스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뉴스 때문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는 미국 경제가 유로존보다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게 이해 안 되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은 백신이 나온 이후로 어느 지역에서 가장 좋은 경제 성장률이 올해 진짜 안 좋았는데 내년에 그라마 좋아질 게 어딨냐 생각해보면 백신의 가장 큰 피해를 받던 국가들 중에서 유로화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여행의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이 국가들이 그래서 유로화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유로화가 또 강세가 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화 강세가 보여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될수록 ECB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럼 여기서 또 돈을 풀게 되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경쟁적 통화 완화 이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마이크론이 어젯밤에 가이던스를 올렸고요. 그래서 이전 가이던스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매출은요. 5.0에서 5.4밀리언에서 5.7에서 5.75 와 이게 한 15% 이상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로스마진도 그러다 보니까 25.5에서 27.5였는데 28.5에서 29.5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도 이렇게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뭐 랜드 때문인지 디랜드 때문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국내 이제 뭐 하이닉스 성공률자한테는 좋은 뉴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관련돼서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반도체 시황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오펙에서 지금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블룸버그 뉴스에서도 팀 스피릿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각 중동지역에서 힘든 나라 있고 안 힘든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은 오버프로듀스 즉 오펙 국가들 중에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원래 감산하기로 해놓고 감산 안 하는 게 지금 40만 배럴이나 된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이라크, 백, 러시아, 수단, 가봉, 나이디아 등등등 이런 국가들이 감산하자 했는데 감산 안 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라는 거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거를 야, UAE에서는 이거 제대로 감산 안 하면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가 좀 중요한데 12월 3일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감산을 연장하는 거를 합의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유가가 한 번 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유가와 관련된 것들은 조금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점점점점 유가 상승보다는 유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요. 코로나 상황은 보시면 알겠지만 4월 달에 피크였을 때 6,800명 정도 일평균 사망자 수가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게 많이 늘어나서 지금 1만 명이 넘어선 상황이고요. 대신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에서 보시면 유럽 지역이 그나마 그나마 더 이상 늘진 않고 있는 빠르게 늘다가 지금 11월 달 전으로 해서 빠르게 늘다가 락다운도 하고 뭐 하면서 유럽 지역에서 빠르게 늘진 않고 있는 그래서 더 늘진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아침에 일정이 좀 있어서 좀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광고 좀 더 드려야죠. 한 번 더 드리면 어제 그 화요 세미나 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스크린 합니다. 제가 주소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참여를 못합니다. 이게 제가 아침에 일정이 있어서 한대훈 연구원이 진행할 거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최근 진행 상황 어떤 환경 뭐 이런 부분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이제 3프로티비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제가 갑자기 지금 일정이 좀 생겨서 그 오늘은 제가 나가지 못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나 아니면 다시 일정을 잡아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기다리신 분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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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